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문화 해설사이자 세계여행가를 꿈꾸는 홍승우입니다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정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복궁의 정전으로 왕실의 공식 행사가 열리던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사신의 접대나 신하들에게 인사를 받는 할애, 조회, 새해 인사 등을 하는 곳이고 또 다른 용도로는 근정전에서 세자의 왕의 즉위식과 왕실 결혼식도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정전 포함이 주변을 조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닥을 한번 보시죠 바닥을 보시면 되게 울퉁불퉁하게 깎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유가 기술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라 햇빛이 비치면 눈이 부시지 않습니까 바닥을 보고 있으니까 항상 그래서 맨들맨들하게 깎아 놓으면 반사되서 눈이 부시기 때문에 남반사를 유도하려고 일부러 바닥을 울퉁불퉁하게 깎아 놓은 곳이고 또 다른 이유로는 비가 왔을 때 가죽신이 미끄러지지 않기 하기 위해서 바닥을 울퉁불퉁하게 깎아 놓아 보십니다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되게 재밌게 생긴 비석들이 있는데 이 비석들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바로 신하들의 계급을 나타내주는 품계석입니다 이 품계석은 조선시대 정조 때 만들어 설치를 했으며 신하들의 계급을 나타냅니다 계급은 정일품부터 종구품까지 총 19개의 계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또 보시면은 쇠고리가 하나 박혀 있는데 이 쇠고리는 바로 햇빛과 비 같은 걸 막기 위한 차양막을 거는 차일고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 차일고리 보시면은 뒤쪽엔 없고 앞쪽에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계급이 높고 계급이 높고 신분이 높아야만 햇빛을 가리고 비를 덜 맞을 수 있다는 약간 웃기지만 슬픈 그런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은 여러 가지 조각상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조각상을 서수라고 하는데 약간 특별한 서수입니다 그 이유인지는 자세히 보시면은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사진으로는 자세히 보일 수 없으니까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한번 보시면은 서수 두 마리 사이에 작은 서수가 또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부모와 아기 서수로 가족을 뜻하는 그 서수 가족 서수입니다 그 서수, 가족을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은 가족을 서수로 만나서 넣어 놓은 것은 대를 이어서 궁을 지키고 대를 이어서 나라의 변형을 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실게요 분정전에 월대로 올라가기 전에 분정전에 월대로 올라가기 전에 일단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계단을 봐주세요 이 계단 가운데 봉황이 새겨져 있는 넓적한 돌이 있는데 이 돌을 답도라고 합니다 이 위를 왕이 가마를 타고 지나다녔고 봉황이 있는 것은 왕이 항상 지나다니면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봉황이라는 새가 봉과 황이라는 두 마리의 새인데 나라가 태평성 때 할 때만 나타나서 하늘로 날아가서 따라 올라간다고 합니다 올대로 올라가시겠습니다 먼저 딱 이 근정전을 보시면 몇 층 건물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처음 봤을 때 2층 건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1층 건물이더라고요 이런 건물 구조를 중층 구조라고 합니다 또 저희가 밟고 서 있는 이곳을 근정전의 월대라고 하며 이 월대의 역할은 건물의 지위를 높여주고 건물을 좀 더 장엄하고 웅장하게 보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월대에는 특별한 동물들이 숨겨져 있는데 바로 시비지신들입니다 이 시비지신은 쉽게 생각해서 우리의 띠를 말하면 되는데 쥐부터 돼지까지 총 12마리의 동물이 여기에 조각상으로 돼서 세워져 있습니다 또 시비지신과 더불어서 뇌의 방향을 지키는 사방신도 있습니다 이 사방신에는 다총룡, 우베코, 북현무, 남주작으로 총 4가지의 상상 속의 동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지신들이 지키는 것은 뭘까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시비지신은 절기를 의미하고 시간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간을 지키고 있는 의미로 보실 수 있는데 또 여기서 볼 수 없는 동물 두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개와 돼지입니다 그 이유는 천하다는 이유가 있고 용과 상극에서 없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월대 위에는 정이라는 쇠로 만든 그릇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향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잘 모르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상징하는 것은 왕의 권위와 백성들을 위에 하늘에 복을 비는 상징입니다 이 물건의 역사는 중국에서 9개 나라를 통일한 왕이 강나라에 철을 모아서 이 정이라는 물건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정은 덕성에 가셔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아래 청동으로 만들어진 큰 솥이 있는데 이것을 드무라고 합니다 이 드무는 물을 담아서 보관하던 솥으로 화마가 자신이 얼굴이 물에 비친 것을 보고서 도망가게 해서 궁을 화재로부터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방화수의 의미를 갖고 있는 특별한 솥과 물이에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또 이 물이 얼지 않게 이 밑에다가 불을 떼서 물을 항상 얼지 않고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밑에다가 부을 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